사실 로스챌르드가 보니 큰돈을 원 때는 워털루 전쟁 때입니다. 영국 프로이센 동맹군과 나폴레옹군은 워털루 전쟁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당시 런던 증권골에서는 워털루 전투의 결과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면 영국 콘솔체 값은 떨어질 것이고 나폴레옹이 지면 영국 콘솔체 가격은 오를 것이기 때문이었죠. 1815년 6월 18일 결전의 낮입니다. 오후까지의 전황은 프랑스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쯤 프로이센 지원군 3만 명이 도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결국 영국의 윌링턴 장군이 승리했고 정식 승전 공문은 전쟁이 끝난 뒤 그 결과를 세밀히 조사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서 윌링턴 부관이 직접 가지고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챌르드 집안은 그보다 30시간 이전에 먼저 출발한 비둘기와 전용 쾌속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왕실보다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남보다 30시간 먼저 영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입수한 나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콘솔체에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타는 로스챌르드는 달랐다. 그는 팔았다. 몽땅 내다 팔았다. 콘솔체 값은 끝없이 떨어졌다. 증권 거래소에는 영국군이 패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콘솔체는 폭락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는 찰래에 나타는 갑자기 다량의 채권 다발을 홀값으로 사들였다. 잠시 후 승전 소식이 증권 거래소에 날아들었고 가격은 치솟았다. 다른 투자자들이 볼 때 로스챌르드 가문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통인 셈인데 저렇게 영국 주식과 채권을 파는 걸로 미루어 봐서 영국이 모텔르 전쟁에서 졌구나라고 이해하고 주식과 채권을 팔았죠. 그걸 로스챌르드가 헐값에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오전에 액면가 1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액면가 5원으로 95%가 폭락했다는 걸 그거를 로스챌르드가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이때 영국 채권의 62%가 로스챌르드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면 이날 영국의 명문 재산가 대부분이 파산했죠. 이때를 빗대어 사람들은 로스챌르드가 영국을 샀다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워털루 전투 직후의 로스챌르드 이야기는 나치가 로스챌르드 일가를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화라는 것이죠. 로스챌르드 가문을 연구했던 리얼 퍼거슨 하바드 대신에 대학 교수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좀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로스챌르드 가문은 그간 무수한 채권과 황거래를 거래하면서 한시라도 더 빠른 정보 획득을 위해 모든 정보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랬던 나타니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귀한 정보를 30시간 이전에 획득했음에도 일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랬던 나타니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퍼거슬을 원하는 것은 다유가 도움이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해겐 이거 진짜fin ail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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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감사합니다.